3D 지능형 노이즈 감소 반갑습니다. 튜브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AI 기능을 가진 감시 카메라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. 제품의 이름은 4K 풀컬러 나잇 비전 스포트라이트 카메라 이 제품은 4K 해상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명도를 자랑합니다. 사람의 얼굴 특징부터 차량 번호까지 선명하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데요. 3D 지능형 노이즈 감소 기능으로 이미지가 선명해집니다. 이 제품에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배터리 수명입니다. 이 카메라의 배터리 효율은 365일이라는 시간을 보장하는데요. 배터리 수명이 1년이라는 것은 빈번한 충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1년에 한 번의 충전으로 장시간 보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PD 고속 충전 인터페이스는 단 4시간의 충전만으로 0%에서 100%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. 이 제품은 어두운 밤에 자동으로 사람을 인식하여 600 우맨의 스포트라이트의 빛을 발산하게 되는데요. 스포트라이트는 다양한 조명 옵션이 있으며 밝기도 조절 가능하여 필요에 맞게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은 본인에게는 안전한 탐색을 보장하는 반면 침입자에게는 은폐의 여지를 남기지 않아요. 이 제품만의 또 하나의 장점은 바로 야간 투시경 기능입니다. 기존의 야간 투시경은 시야를 흑백 음영으로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 제품은 풀컬러 야간 투시경을 사용하여 세부사항을 생생한 색조로 보여줍니다. 그리고 침입자가 발생했을 때 120dB의 강력한 소리로 침입자 발생을 알려주는데요. 깜빡이는 불빛과 함께 음파 장벽을 만들어 침입자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어요. 또한 양방향 오디오로 상대방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. 방문자에게 말을 걸거나 배달원을 안내하거나 침입자를 제지할 때 유용합니다. 이 제품의 감지 범위는 30피트로서 원거리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며 조기 경고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. 4K 풀컬러 나잇 비전 스포트라이트 카메라는 AI 알고리즘으로 구동되어 잠재적 위협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데요. 사람을 감지할 수 있으며 애완동물을 감지할 수도 있고 차량도 감지하여 진입로를 모니터링하든 주차 구역을 모니터링하든 사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는 필요가 없습니다. 블루투스 페어링으로 간단하고 단순하게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. 몇 번의 템만으로 장치가 손쉽게 연결되며 설정 프로세스가 빠르고 직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요. 이 제품은 펀딩 제품으로서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이 제품만의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제품의 가격은 옵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. 방법 모니터링 및 반려동물을 모니터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군요. 잠깐! 더 많은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. 보고 가실 거죠?